오딘오프! 너 오늘 또 다른 곳에 놓은 곳?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토르가 여기저기 막 데려갔잖아 나를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갈려고 지역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포탈 타고 온거야 집에 빨리 갈라고 아트레오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나저나 토르랑 오딘 그나저나 사이코아치 나오네 일단 토르 되게 포스있었어 근데 오딘이 할배라는게 좀 웃기네 근데 원래 오딘 세계관에 되게 마른 막 그런 할아버지 있잖아 약간 실눈캐들 그런 애들이 엄청 쎄 어쨌건 이번 시리즈의 갓 오브 시리즈 마지막 끝판왕은 이제 오딘이 되겠지 최고싱의 할배만 존나 세지 맞아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응 이 쥐존만한 새끼야 응 말좀 잘들어라 평소에 아빠한테 응 지붕수리비드립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screwed 아우 아휴 아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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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존나 재밌다 바다야 뭔 살 있죠 아니 이 새끼 아 존나 독단행동 존나하네 아니 근데 크레토스도 마찬가지야 와 저걸 꺼내든다고 존나 재밌겠다 아이 가도보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전작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썼었지 음 근본 무기 있어 웨이비 바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음 음 약간의 RPG성 업그레이드 격노의 망치 힘은 모든 공격 과 스킬로 가한 데미지가 증가 방어받는 데미지 룬 공격 위력과 원수상 데미지 증가 생명 운 추가 보상 능력 발생 확률 증가 쿨다운 능력 재생활 오케이 오케이 음 혼돈의 블레이드 스파르탄의 분노 아까 필살기 썼던 거 그런 내용들 같아요 전작에 승리 다 해봤기 때문에 스킵 스킵 이거 크레토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음 오딘이랑 토르가 와가지고 이렇게 평화 평화모드로 지내자 했는데 싫다고 했잖아 돈 갖다 던져버리노 역시 신들을 끝까지 증오할 수 밖에 없구만 신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이 1도 없어 얘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unlucky 흠 흠 새로운 이동 기술이네 혼돈의 블레이드로 좋아 오 내려갈때도 오케 가자 오 일단 있어봐 여기 안에 둘러보고 올게 나 이런거 못참는단 말이야 세갈리끼리노? 가만있어봐 여긴 뭐 없네 요소같은것도 없네 예전에는 이런데 막 까마귀 울고있고 그런거 도전까지 같은거 했는데 방송중이니까 뭐 도전까지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여기는 뭐가있을지는 봐도 돼? 가보자 원래 갈려고 했었던 길 그래 이런거를 얻어가야지 오케이 다 둘렀어 가자 좀 심플해졌네 전작에 비해서 찾아야된 요소같은것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사실 굉장히 귀찮았거든 약간 강박있는 사람들은 그런거 꼭 해야된단 말이야 어 뭐야 뭐노? 호호호이 아우 손맛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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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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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하게 찢으시네 역시 우리 크레토스 성님이 굉장히 또 잠깐만 돈 여기 떨어져서 못줍는거 좀 에바 아니야? 아 오케이 좋았어 역시 메타크리틱 점수 94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를 가진 고티 최고 후보 가드 오브 월 라그나 럭 오우 디테일해졌어 거미같은거 잡을 수 있네 헤헤 재밌구만 거미 터뜨리기 놀이 자 가보자 væ 다시 후렴 엥 어 뭐야 어? 스킬 구매 어? 스킬 구매 어? 어? 아 트레우스 스킬 하나 배워볼까? 콤보 현장 이거 나 좀 도와주는 거 아 그냥 스킬 포인트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거네 그냥 스킬 보는 방법 음 이렇게 와우 이렇게 새로운 기믹이구만 이거 닫는걸라나? 저 표식이 있고 그치? 음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 표식을 외우자 하겠구만 좋아 가자 티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그 티르라는 애를 찾아갖고 아트레우스의 존재 나는 이제 어떤 능력이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요 티르라는 애를 찾고 있었는데 아빠한테는 얘기 안했던거지 근데 나 한번만 믿어보시라고요 아버지 진짜로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 그래 할것도 없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거지 뭐 가만있어봐 뭘로 가야되죠? 뭘로 가야되죠? 음 일로 아 이렇게 퍼즐요소네 음 일로 아 이렇게 퍼즐요소네 짚라인을 구축을 하고 떼고 다른거 필요없어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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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뒤져 뒤져 아우 너무 잘한다 오오오 오우 존마 봐라 죽어 이 개같은 년아 어 설마 저 이 쪼금 때면 안죽는가? 내 아들이 잡아줄거야 오케이 슛 좋았어 아 이거 이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 이용해서 때리라고? 굳이 뭐 나무를 뽑아서 무식하게 상대방의 대 대부를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나는 음 좋았어 음 좋았어 뭐뭐 으어 으어어어어 으어어 어어 헐 내가 일단 조물애기들한테 죽다니 안되겠어 육포 먹느라 정신이 뺏겼어 진짜 죽어줄게 진짜 좀 빡세게 되겠네 어 잠깐만 와 이 새끼들 봐라 야 쉽지 않다 오케이 이번에 찢어 죽여줄게 페링 되돌아야겠다 쉽지 않네 가자 조법새끼야 이거 거울사나이를 죽여라? 쉽지 않네 recli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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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패턴 파하겠어 이제 죽이면 될 듯 찢어 죽일게 패턴을 못 웃는 척 패턴 파하겠어 아잉? 너노 출발 모두 멈추고 와우 아잉 칼로 막았어 대박 아님 뒷발차게 하잖아 아님 만수 아니랄까봐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죽어라 개같은 년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빚어버려 그냥 아주 깔끔했다 겨울의 송곳니 방패 부서진 소중한 방패는 막을 수가 없다는데 이제 이거 어쩌노 일단 의지의 론드인지 뭔지 이거 차고있자 했어 임마 했어 임마 음 음 오케이 그래가지고 튀어나오질 않네 난이도 평균인데 왜 이렇게 난이도 같다 오라 그래 음 음 숨겨진 녀석 뭐 뭐 아이재아 이건 뭐지? 뭐야? 어? 뭐노? 어? 이걸 포기라고? 그렇지 오케이 이런식으로 풀어놨구나 좋아 오케이 가자 그러니까 아빠가 헛짓거리니까 훈수 주네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온거냐 아들아 전작에서 봤던거네 니가 티루를 찾아낸거야 지금? 음? 기다려! 그래 구영아! 오빠 물 좀! 주영아! 주영아! 요코 너무 맛있는 거 아냐? 근데 아마도... 근데 그러면... 니가 계속... 뭘 하는지... 뭐... 저게... 렛나는게... 렛나는거 아냐? 여기가 렛나는거 아냐! 그가 렛나는거 아냐? 그가 렛나는거 아냐? 흠 뭔데 뭔데 What is this? Everything I found. Well, almost everything. That's a giant classmanship. You've been to your home again? No, I found it in one of the other shrines. Oh, that's right. How many have you visited? I... Well... All of them? All the ones I could still get to in Midgard anyway. I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important. Just like all this. When I was inside one of the shrines, I saw an image of Tyr imprisoned. But I couldn't tell where. There are hints inside the other shrines. He mentioned black smoke and a bleeding earth. But... We can never figure out exactly. We? Yeah. Sendry's been helping me. Look. I talked to him into it. It wasn't his idea. I just needed someone to watch my back. He isn't talking about him. The black smoke. The orange fire. The red fire... The blue fire. The red fire? The red fire? It's like a red fire. The red fire! 딥벨의 검은 코어고, 오딘이 동농에 다녔는어 아... 또 가고 싶구만 어?! 아씨 꼰대야 가자아 아 일 마 이거 씨 꼰대네 이거 Like, even if we can sit on looking for a tear, how do you have us getting to sparkly fight? You know, Odin's had all travel between realms. 조영아, 그런 거 없어? 그 요강 같은 거 없어? 한 자리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한 순간이라도. 하지만 오줌을 갈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 어때? 응? 거기다가 절대 오줌 못 싸. 씻을 게 내가. 아니 넘쳐. 1리터만 되지 않아? 아니야. 나 4리터 싸. 오줌 한 번 살 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불 큰 거 갖고 올까? 응. 옛날에 엄마 노래방 안 쓰는 방에서 오줌 쌀을 하고 너무 추우니까 하셔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2리터 페트백 쐈거든? 네. 흘러 넘쳤어. 멋지다. 극대임만 해도 그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싸겠어. 멋지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멋있다. 역시 멋있다. 역시 멋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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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nts 일부러. είναι 전부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왔습니다 아이고 일본의 어떤 배우가 또 바이크 타다가 사망했다네 왜 이렇게 애들 안전하게 안 타고 죽고 그래 이러니까 자꾸 바이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아니 왜 내 아들 꼬들겨서 자꾸 모험하게 만들어 볼 음 there's a shortcut this wa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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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왜 바로 못가 뭔가 있나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들아 다음 장소 가기 전에 나 저거 먹고 싶거든 아들아 어떻게 해서 먹을지 한번 어 잠깐만 나중에 먹을 수 있게 해주겠네 딱 보니까 그치 딜로이에서 돌아가서 오케이 일단 갈 곳을 갑시다 그게 맞지 벽에 칼 꼽을 수 있는 문양이 따로 있는 거야 어 그렇지 찢어버려 그렇지 셋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잠깐 토르랑 싸우는 동안 오딘이 내 아들 어 저거 했나보다 내 아들을 꿰었네 여기도 저 문양이 있네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음 음 세뇌시켰을 것 같기도 하고 일마가 아직까지도 그 신에 대한 그 그게 있어서 신의 핏줄에 신의 핏줄이라서 신의 핏줄이라서 신의 핏줄이라서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길치가 아니라 어떻게 뚫어서 가야될지 모르겠어 지금 약간 퍼즐처럼 돼있거든 다시 돌아가볼게 다시 돌아가볼게 아니구나 여기 없구나 미안해 아니 내가 기억나게 너의 핏줄이 나의 핏줄이 나의 핏줄이 이는 내 첫번째 첫번째 힘을 받는다!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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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그릇 Shen 얜 뭐야 이게 방패를 없애면서 강제적으로 혼돈의 블레이드를 쓰게끔 만들었네 내가 솔직히 내 스타일은 도끼긴 한데 혼돈의 블레이드로 찢어놓겠어 그전에 리바이돈 도끼 룬공격 룬공격 죽어이 되겠습니까 룬공격 룬공격 정신 룬공격 으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와오오오 8호 이 바디입니까 예에!!! 가자 아이 몰입감 깨지게 두 번 안죽지 그래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자상함도 필요하다고 아 정말 재밌다 미치겠다 이거 방송 채팅창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통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게임에서 진짜 영화 게임 뭐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 그 북유럽 실화 좀 멋있어 너무 오래 걸렸어 너는 어떻게 지났어 응 응 응 응 응 응 흥들이랑 아들이랑 너무 저기 있었는데 이제 응 지금 아빠한테 혼날까봐 어색한 연기를 한거야 방금 아트레오스랑 크레토스한테 혼날까봐 응 둘이 다퍼먹었다고 다시 치워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해주긴 해야 돼 근데 분명히 어쨌건 이 게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딱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방송 끝나고 계속 할텐데 그럼 내가 피곤할 거 아니야 피곤하면 호텔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야 너 요즘 방송할 때 왜 이렇게 피곤해 저 게임이 빠졌어요 이러면은 존나 역할 거 아니야 게임이랑 이런 내가 좋아하는 거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지 이걸 봐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찐팬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내가 즐겁게 잘 플레이하면 또 이것도 한 방송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wipe your feet are you? Okay then, your bedrooms are there the kitchen is just over there Any- anybody need a snack? Kratos? Snack? I do not need a snack What we need is your help getting to the sparrow farm so we can try and rescue Tyr Tyr? Alive? I mean that's- What? It's okay, I told him everything Everything? You hated my son, disobey me 네 난 너의 내 말에 기 prepares 너의 이름에 아무것도 불편없고 그래 말했잖아 신들이랑 아트라우스랑 둘이서 티를 찾는거 아빠 몰래 이 둘은 또 형제 사이 흠 He went off Galibag. Begin with this. MF cited out good. Wouldn't you rather I just whip you up a new one? It is important to me. Well I'll see what I can do. In the meanwhile, how about I fix you up with something to get you by? 음 오케이 방패 불그레 방패는 웬만한 공격을 다 막는구나 나 완벽 방패 이게 완벽 방패잖아 내 스타일은 완벽 방패는 별론데 페링 못하는 찌질이들이나 저 방패 방패를 내려 찍어버리네 어 이거 그거네 블랙캔서 존나 막은 다음에 방패를 한방에 찍어버리는 거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난 페링이 내 스타일이야 페링할게 페링할게 op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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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생존의 팔사개 강화시키면 방어력이 12로 오르고 아 힘이 12로 오르고 방어력이 3으로 오르고 다른것들은 그저 그렇고 생존의 팔사개를 올리는게 낫겠다 힘 10이나 올라가 대박 야무지다 그치? 20이야 이제 12 방어 3 생존의 팔사개 아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쭉 가면 될것같아 보니까 애초에 끼고있는것 자체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와 완전 고급강화 와 힘 개올라가네 RPC성이 야무지구만 이거 완전 힌만 몰빵시키는거네 비다르 세트 음 이거는 뭐가 더 높은지 보는 그거 순서고 오케이 힘 위주로 갈라고 나는 힘 위주로 생존의 어깨 보호대 강화네 강화네 강화 강화네 강화 강화 가자 힘 25 존나 올라간네 혼돈의 블레이드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할만한 재료는 없고 일단은 불굴의 방패를 갔으니까 오케 오케 하하하하! 히퀴즈! 히퀴즈! 우어! 눈오름 흉갑 힘이 떨어지는데 방어가 올라가고 지금 끼고 있는게 힘 5, 방어 3 눈오름 흉갑은 힘이 떨어지는데 방어가 올라가고 운! 운이 올라간다 난 별로 끼고 있는게 더 나은거 같아 아까 업그레이드 했잖아 눈오름 필요없어 나는 생존의 팔싹에 생존의 허리띠 어? 생존의 허리띠는 방어 1밖에 안되는 쓰레기네 하지만 눈오름 요대는 공중에 있는 적에게 주는 기절 데미지가 증가하는 방어가 더 올라가는 눈오름 음? 이게 나 공중에 나긴 공중에 나긴 이렇게 가자 자 이건 원래 차분히 해야되는 그런 게임이라 솔직히 시청자수 이런거 안보고 그냥 진짜 내가 좋아하는거 한다는 마인드의 어떤 오늘은 좀 약간 취미 같은 그런 방송이라고 봐야지 여기가 새로운 아지트구만 여기가 새로운 아지트구만 여기가 새로운 아지트구만 구도대로 또 가겠지 오늘의 이런 모습만 보고 어쩌네 저쩌네 한 사람들은 일을 위한 사람들 햄신 밀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애들이 그리고 또 이런 바람처럼 그렇지만 풍선도 존나게 안 써 소비도 안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 맞추는 법이야 그나마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는거고 다른 방송도 보면 되고 그러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add 그 Israel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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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그린 그린 그리고 F 그린 Several 그린 숙조 그린 그린 parfois 하하 하하 약간 마블 푸르에 그르겠다 그 차원이동하게 해주는거 누구지 해장달 해장달 그렇지 어쨌건 다 궁유럽 씨나 그것 자체에서 영향을 받은거니까 그 차원이동을 닫고 흩어어어어 아 그리스도 부족한 그리스도 이용하는 것 그리스도 이용하는 것 그리스도 이용하는 것 더 많아 전에도 불을 사용했어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먼저 정리할 수 있을거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스파롤판인 스파롤판인 곳에 그럼, 컨센트롤 오 집중해야 된다 comparisons This should take you to the wetlands outside Needa Valley City. Just make your way to the town square and ask for Derlin at the Tavern. You sure they'll know him at the Tavern? Derlin's always been an inveterate inebriate. 나는 완전히 변했을 때가 하지만 내 경험에... 에... 우리와 함께 왔을까? 아, 나는 입을 못하겠는데 흙은 땅은... 흠흠 그리고 그림맛은 곳곳에 호스탈한 슬라이미 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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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좋은 luck! 고맙습니다! 뭐? 나는 좋은 luck! 가자! 음... 하얀 거니? 뭐지? 이즈부터 시작이야 뭐? 안되겠다 이새끼들은 이걸로 잡아야지 아 아 라고 이떨 100 타고 하면 될 듯? 가자 아트레우스 아들아 가자 패링타임 전작에 비해서 근데 솔직히 솔라이크 게임 정도에 비해서 후하지 패링타임 자체가 어휴 잠iness 어휴 아 jan구 5 1 2 2 저의 일을 통해? 네. 눈을 끊고, 저의 도움이 없을 거에요. 저의 채가 없을 거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말했을 거에요? 뭐였을 때가? 뭐였을 때가? 이렇게 말했을 때가 응 싸가져온 색조 아빠를 따라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저기 왔나? 어 어디가? 여기 아뇨? 다시 저기로?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뭐가 있었니? 저기 재료 업그레이드 재료 아니 배 운전 왜 나름대로 유지하자고 하면서 잘 다니고 있구만 응 봤네 네 이렇게 보컬 아 네 옷은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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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방향은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마이페이지가 계속 따라서 다른 거에 있는 것 같아요.